최진실 김식이었습니다. 조민호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조민호씨 준비하세요. 네, 무대가 제일 행복하시다면 장식 김식입니다. 세월 따라 걸어갈 때 멀빛 바라보셔도 돌아오니 자웅마다 자웅도 안아보셔도 이번 달이 되고 이 눈을 위해 저 사랑 불을 빼놓고 지나는 겨울 내 사랑에 우주미 그리운다 나의 우주미 내 사랑에 이 노래 내 사랑에 나의 우주 나의 우주 이 노래 저 사랑에 사연의 한 노래 한 밤에 한 세월 흘러간 노래 속에 흘러간 소나보며 한 시절을 보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